얍! 케빈 진짜 뭐하는 거지?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? 케빈 놀래켜줘야겠다. 케빈! 어떡해! 케빈 왜? 발이! 발이 왜? 발이 어떤데? 놀래키기 성공! 뭐야 깜짝 놀랬잖아. 케빈이 나랑 안 놀아줘서 내가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왔니. 그런데 별로 하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. 케빈 이거 엄청 재밌어. 한번 해보자. 그래도 좀 무섭게 생겼는데. 괜찮아. 조금 있으면 귀여워질 거야. 같이 해보자. 지금 같이 해볼 거야. 그래 그래. 시작한다. 그 전에? 응. 친구들한테 인사 먼저 해야지. 아 맞다. 친구들 안녕. 케빈 플레이의 꼬마 케빈. 꼬마 케빈. 그럼 내가 게임 설명을 해줄게. 응. 이렇게 화살표를 뾰로롱 하고 돌려. 응. 그럼 나온 숫자가 있지. 나온 숫자만큼. 응. 이 아이로. 여기 나사를 이렇게 이렇게 조이면 돼. 아. 응. 쉽네. 빨리 해볼까? 그래. 화살표 돌리기. 야호. 오. 응. 이거 잡고. 아 잡고. 발 잡아야 돼. 그래. 그럼. 하나. 하나. 둘. 셋. 이번엔 내 차례. 케빈 차례. 교. 어. 나도 3. 응. 하나. 케빈 이거 꼭 해야 돼. 그거. 그러면 이거 버리자. 버려. 버리고 우리 손으로 하자. 그래. 하나. 응. 셋. 됐다. 그러면 내 차례야. 어. 호잇. 호잇. 4가 나왔어요. 하나. 둘. 어. 불안해. 셋. 넷. 됐다. 이번엔 내 차례. 쇼. 일. 일. 아.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. 나도 조금. 막 커진 것 같아. 난 2야. 2. 하나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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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빈. 우리 이거 한 판 더 하자. 아니. 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. 한 판만 더 하자. 용기를 가져, 케빈. 용기. 용기. 자. 그럼 시작한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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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으니까 케빈 먼저. 그래. 슝. 3. 하나. 둘. 파이팅. 둘. 셋. 2야. 2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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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잖아. 으아. 쭈. 3이야. 아. 무서운데. 조금 떨린다. 그치. 조금 떨리는 게 아닌데. 하나. 둘. 구워. 아. 셋. 구워. 하나. 사. 4가 나왔어. 4きます. 아. 나 나vette. sleek. 하나 하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케린 이거 가져가 잠깐만 케빈 이거 너 가져 케빈 사실은 있잖아 게임에서 지면 귀신의 집에 같이 가는 거였는데 그럼 안 가도 된다 이리 와봐 잠깐 귀신 대봐 케빈 나 무서우니까 같이 가줄거지? 안 들려 같이 가줄거라고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은데 나 무서워서 못 가 아니야 나 무서워 이리 고고고 친구들 오늘은 꼬마케리랑 공포의 발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케빈은 저 게임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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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